자 2020년도 9월 23일 10시 8분입니다. 오늘 종합주가가 제 예측대로 급락을 해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렸죠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드디어 2301포인트를 찍었습니다. 2301포인트 찍었구요. 구맞장은 조금 있다가 얘기해 줄게. 자 2300포인트 드디어 찍었습니다. 제 예측대로 드디어 2300포인트를 찍었습니다. 제 예측이 단 하루도 틀리지 않죠. 자 2229포인트 자 지금 주가가 추가 급락이 지금 오고 있는데요. 자 이제 이 구간 2300포인트가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다. 라고 제가 아침장에 말씀드렸구요. 대폭락장이 오늘 올 수도 있다. 자 여기 위에 이렇게 댓글을 보시면은요. 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가. 하방 오늘 하락폭이 너무 크다. 오늘 개미들 곡소리 나는 수가 있다. 하방 배팅하는 세력들. 자 유튜브로 시청 안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미 썸네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하방 세력들의 목표가는 2300포인트다. 자 여기 보시면은요. 자 9시 35분에 선물 매도 푸드옵션 매수 삼성전자 매도 세력들의 목표가는 2300포인트다.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자 결국은 오늘 제가 예측한 것대로 2298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져서 지금 기술적으로 반동구간이 잠시 올 수 있는데요. 자 그러면 2300포인트를 이제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술적 반동구간이 나와야 됩니다. 자 나와야 되는데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빠지면 제가 이미 목표가를 얼마로 또 잡아드렸는가 여기 보시면 9월 22일 자료가 있어요. 어제 자료입니다. 비공개로 해놨습니다. 비공개. 이건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거죠. 자 그래서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튀어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이냐 자 그거에 대한 시험 분석이 이미 9월 22일날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. 비공개로 해서 제가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. 녹음을 해놔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지금 시간 이후로 재반등이 강하게 올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오면서 이제 뚫고 올라오느냐 자 이거에 대한 목표가를 제가 이미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요거는요. 후원하는 사람들 이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후원하는 사람들 아니면 절대 안 가르쳐줍니다. 그래서 제 예측대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. 3만원 만들면 갈비탕 만들어준다고? 사준다고? 괜찮아 너는 열심히 더 벌어. 돈이 없어가지고 3천원 벌은 것 같고 뭘 그래. 자 2296포인트가 지금 왔습니다. 2296포인트. 추가 하락이 지금 강하게 오고 있는데요. 오늘 여러분들 목소리 납니다. 제가 지난주에 이미 2주일 전서부터 말씀드렸어요.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주식시장의 하루 5% 넘게 7, 8%, 10%까지 주가가 급락하는 일주일에 10% 이상 급락하는 날이 생길 수도 있다. 블랙 먼데이가 터지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.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는데요. 지금도 주가가 연일이 아니자 연속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2295포인트까지 지금 밀리고 있는데요. 목표가가 얼마로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예측이 어떻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것으로 아침 시향분석 4차인가요? 5차인가요? 지금 4차, 5차 지금 정신없네. 자 지금도 2294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. 하방압력들의 세력들은 이미 목표가를 초과를 했고요. 이미 20분 전에 하방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. 커지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개미들 전재산 다 날아가는 날입니다. 조심하십시오. 제가 입이 닳도록 지난주 이번주 내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. 개미들 전재산 다 날아간다. 반대매매. 주식 반대매매. 자 신용자금으로 신용으로 매수 땡긴 사람들 그리고 주식자금 대출로 풀로 매수 땡긴 사람들은 빨리빨리 위험 대응을 해라.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시향분석을 내드렸는데요. 제 예측이 전혀 틀리지 않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. 2290포인트입니다. 2290포인트 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